이동선은 어쩔건디 발분 한번 해볼까요? 독사도 가야되네 발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상관없기네 저렇게 들어오면 근데 이 동선은 알아도 이득볼 수 밖에 없는 동선이야 알아도 어쩔건데 느낌이긴 해 돌아서 가면 되지 레벨 다 빼서 먹으면 이득 니칼부 내꺼 이제 알아도 대체 안된다니까 이러면 미드 살짝 들으면서 이렇게 어쩔건디 아주 뻔하군 이녀석 너 이녀석 죽밀라겠다 손해를 봐야겠어 안봐야겠어 이 자식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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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을 재고 있어 인마 너 들어가면 어떡할건데 음 음 방해만 해도 이득이지 그게 about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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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넌 뭐야이새끼야 아하하하하하 즐겁다 이게 게임이지 그냥 인생 망한거야 시작부터 다들 망했어 털 꺼지가 안될거 같은데 D15 쿨이 안돌아서 와.. 데포를 어디에 집 절대 안 보내지 잘 먹을게 맛있다 야 개맛이다 그냥 너 풀이라 안했나? 쟤些 highly 쟤 뭐야 와 아쉽다 에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유 씨 찔려 죽겠네 그냥 렌즈로 바꿔주고 어이 발분 오랜만인데 이거 간다 이 발분의 개사기인점은 이거라는거 어 어 캠프차이 말이 안되는데 박스점만 하니까 이것도 좋은거 같애 카정이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 아 아 그냥 썰어버리는거야 어 아 쏘네 야 발분 느낌 좋은데 발분 너무 비싸 그렇긴하지 발분 올릴거면 불드라가 더 좋긴해 근데 뭔가 불드라보다는 발분이 살짝 내 스타일이 맞아 발목 좆나 잡아 그냥 어 불드라보다 발분이 더 빡치거든 저는 못가요 어우 다왔어 살부쪽으로 들어오는거봐 엠병 브루스를 하더니 채팅 꺼버리네 험블로 갔네 레드먹고 와 와드로 저기다 했는데 와 와드로 저기다 했는데 와 와드로 저기다 했는데 여기저기 오 형 호 오 이즈 으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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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딜 어떻게 하냐? 얘 뭐구냐? 오늘 이런 애들한테 지고 있었었나? 걸리긴 했거든 아... 화면... 와... 채팅 키셨는데? 뭔가 답답함을 느끼셨나? 근데 이거... 이거 스킬도 보니까 그냥 박스성만 하는 것보다 단검성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드가 있었나? 내가 뭘 본 거지? 공 쏴겠는데? 공 쏴겠는데? 공 쏴겠는데? 공 쏴겠는데? 공 쏴겠는데? 아... 아아... 아니 이거 님들 박스성만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알던 딜이 아니여가지고 정글링은 존나 빨라요 정글링은 빠름 뭐 하나는 빠르잖아 그쵸? 공은 원하지 않는데... 아니 너무 스무스하게 피했는데? 나 아픈데? 나 아픈데? 많이 아픈데? 강타 잘 써주셈 나세 왜그래 책임 정당하지 마셈 아 이건 줘야겠다 와 씨! 밟은 아니어서 죽었겠는데? 그래도 이거 체력도 좀 살았는데? 450에 250 약간 이제 우리팀의 앞라인 없을 때 유사 앞라인 잘 끌었는디? 아니 뭘 노리는 거야 에코야 와 어어? 어어 예 수고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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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굴 끄는 거야? 어? 이렇게 가니까 확실히 그건 있다 딜은 꽤 약하긴 한데 한방엔 안 터져 서폿할때도 그거 몰리면 무조건 방끝 올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쏠쏠해 음.. 한 번 씹었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봐 이래도 밤끝이 구려? 이거 아주 효자템이라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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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Engagement 두 VIP 씹이 당 iceberg 너 못 잡냐? 오이 씨 Ragp ned 하하하하 잃어버려 랩바 뭐야 선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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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 아니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씨 봐 아니 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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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챔피언이 안 움직여! 아니 챔피언이 안 움직인다고! 아니 스카너가 자꾸 나만 보잖아 어쩌냐 어쨌든 이겼잖아 또 또 싸우고 있네 이 새끼들 이거 네 아무튼 발군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iel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